여기는 신림역에서 멀지않는 리모듈량의 1.5룸입니다. 저의 한 500번째 영상이 될 것 같네요. 방에 500몇번째 다가구집 리모듈량은 크기가 큽니다. 3m 30에 3m 30에 3m 90 바닥, 벽지, 가스렌지, 세탁기, 냉장고, 신발장 에어컨은 오늘 에어컨까지 풀옵션으로 해주는거고 다가구집이다보니까 화장실이 조금 올드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가격대비해서 주방이랑 깔끔합니다. 리모듈링에서 큰 방을 찾으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신시팀에서 큰 방을 찾았습니다. 다가구집 리모듈링에서 큰 방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터 같은 방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